시작 오늘은 강아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펌프 하나랑 봉산 한개가 있으면 되구요 저는 올리브는 거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키니는... 사다? 괜찮죠? 불어주시구요 자, 여기서 방울 하나 조금 길게 한참 센치 정도 넣어주고요 접어서 안으로 살짝 45도 넘도록 잘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 작은 방울 하나 큰 방울 하나 다시 작은 방울 두 개 큰 방울 한 개 그 다음에 큰 것끼리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구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망울 한 개 작은 방울 다시 또 하나 작은 방울 한 개 금방울 하나 여기서 살짝 돌려주구요 자, 여기 꼬리 부분을 잘 잡아주시고 쭉 당겨주고 공기를 꾹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세게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강하게 약간 다음 ANN 2 1 4 2 2 1 2 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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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강함 구독과 구독 partout 눌러주세요 꾸꾸 누워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